안녕 친구들 나는 밥 기차라고 해 나는 기차길 위로 다닌단다 친구들이 나를 타고 멀리 갈 수 있어 난 많은 짐을 싣고 가기도 해 그럼 나 말고 어떤 탈 것들이 있는지 가서 만나볼까 저기 봐 자동차야 안녕 밥 난 지금 소풍 가는 중이야 나중에 또 보자 저기를 봐 경찰차다 뭐하세요 경찰차 아저씨 경찰들하고 도둑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직업이지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소방차 아저씨 사람들이 불 속에 갇혀있어 소방대원들과 빨리 가서 구출해야 해 저기 응급차가 가고 있네 나는 아픈 사람들을 싣고 병원으로 가고 있단다 뭐하세요 쓰레기차 아저씨 난 쓰레기를 모으고 있단다 저쪽에 지게차와 불도저가 있네 안녕 얘들아 뭐하고 있니 안녕 밥 난 장애물을 옮기며 지게차를 돕고 있어 안녕 밥 난 짐 들어온 바라버렸어 정말 잘한다 저기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네 안녕 밥 안녕 견인차야 뭐하고 있니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차들을 옮기고 있어 여러 가지 탈 것들을 알아보는 거 재미있었지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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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